아 통화가 열렸어요? 아무 차라리 들어가면 되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브로커에서 조사장 연기자 정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처음 보신 분들 계신가요? 저 뒤쪽에? 네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기 대신가 이렇게 좋은데 어서오세요 예예 올라오셔도 돼요 뛰지마 핸나 위험해요 아 얘 까먹잖아 날씨가 이렇게 좋고 지금 뭐 또 면차를 쓸 수 있을 정도 쓸 수 있죠 이렇게 요테인 이렇게 면차를 쓸 수 있는 딱 그 뭐야 연휴의 시작인데 이렇게 저희 형으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무대 인사 하는 거 알고 오셨죠?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리볼볼을 감독하는 오승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리볼볼에서 본부장 역을 맡은 김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도 덥고 또 아주 특별한 휴일날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아직 안 보셨죠? 네 재미있게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수영 역을 맡은 전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2주차 무대 인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저희 영화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은데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고 좋은 후기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호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휴일에 저희 영화 찾아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날씨도 많이 더운데 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은 춤이요? 갑자기? 한 번도 안 췄었는데 춤이요? 너무 못 추니까 네 민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무튼 예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앤디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여름날 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시원하고 재밌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그 저희 싸인이 담긴 포스터 아까 예 어서오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큰 거 사셨네 하하하 하하하 사인이 담겨있는 저희 포스터 노트 포스터고요 그리고 소주잔을 준비했습니다 뭐 부채도 있습니다 아 소주잔은 영어 보시면은 왜 필요하신지 아실 거예요 네 저희가 나눠 드릴 테니까 앉아서 계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은 어린 아들이 아 어린 아들이 이제 생계achsen 라는 아 amment Nir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보시기 전에 뭔가 좀 창문해야 되는데 저희가 괜히 무대인사이시면 나타나서 너무 기대치를 올렸는지도 몰랐네요. 기대 이상이네요. 별 기대 없이 보셔야 되고요. 기대하셔야죠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날씨가 좀 어렵다고 왔다갔다 하는데 좀 건강하게 진혜씨는 또 저희 영화도 혹시나 애매하다 싶을 때는 한번 더 보시면 되기 쉬웠습니다. 자, 주문씨가 되시고요. 저희는 또 인사도 드리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뭘 이렇게 많이 걷어내니? 뭘 이렇게 많이 걷어내니? 네, 이제 마무리 하랍니다. 네, 저희가 가야지 영화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자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할게요. 감사합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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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나 빈자리 있으면 영화를 보고 와. 보고 와. 감사합니다. 어이구, 장을 봐갖고 돈 받아왔니. 감사합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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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geh 지금 차감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understands. 죄송합니다. 좋은 말씀 такая. 죄송합니다. landlords Dziękuję Athena